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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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던 빅캔디가 드디어 나왔어 아 나 진짜 빅캔디 너무 좋아한다 지금 몇 달 동안 안 나온 거 같지 상상도 안된다 지금 좀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6x6에서 8x108로 약간 대회배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로 바뀌고 케이블카가 추가됐다는데 여러분 봤어? 아직 못 봤거든 등강기, 낙하산, 주유기 등, 쇠지르테를 이용해서 자물쇠로 잠겨있는 건물에 캐빈이 열 수 있다 간접무기기 하는 거지 그리고 복귀 전행이 세 번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야? 이게 어떻게 보면 핵이 자꾸 살아나서 짜증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한테 주워 짜증날 때 또 살아나면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 기대된다 빅캔디가 마지막 리마스터에서 더더욱 개선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와 케이블카 뭐야 크기의 맵으로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똑똑하고 다채로운 환경으로 개선되었어요 황량한 설원이 된 북쪽에는 두꺼운 눈과 가파른 제형을 엿볼 수 있고 일부 눈이 녹아내린 남쪽에는 비교적 적은 눈과 웬만한 제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낙하셔도 되면 케이블카에서 뛰어내도 되는 거야? 잠긴 문 캐비넷을 열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제 빅캔디의 복귀 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추가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빅캔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노우모빌도 더욱 빨라지고 개선되어 돌아옵니다 헐 재밌겠다 트렁크 기능 추가와 함께 체력 안정성이 향상되지마도 만나볼 수 있어요 퀄리티 미쳤다 일단은 상점 가서 최신 순으로 한 다음에 그 패스가 어딨지 이건가? 아 뭐야 헐 헐 보자 이거 사야겠다 질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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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귀엽다 머리머리를 드디어 드디어 긴머리가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오! 하이 마음에 들어 장갑 연막이 컬러야? 거짓말 아 그런 연막처럼 제발 나 하늘색 구워하고 싶다 하늘색 아니면 보라색?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 헉! 이건 떴다 무조건 떴다 헉! 주황색 연막도 하나 떴었어 이거를 연막을 그러면은 무게를 넣어가지고 우와 우와 보라색 있는데? 하하하하 처음엔 보라색이 떴었나봐 보라색 먼저 껴볼게요 하하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아 나 너무 좋다 비켓맨 스펠킥! 아우 추운데 오니까 재채기다는 것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추워 크으 얼굴 예쁘다 이거 님도 겨울모자 쓰고하세요 그럴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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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간 게 KV칸가봐 헐 이 파란색이 기차고 헐 맵 커진게 느껴진다 완전 다 바뀌었네 다위노도 한번 가볼까? 야 여기 가보자 다위노말고 뭔가 맛있게 생겼다 이런 데는 창고를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마 이런 큰 창고가 맛있어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데 가면 맛이 없고 터미하게 귀찮으면 이런 데 가면 맛있어 우와아아아 캐릭터 졸라 예쁘다 안녕 안녕 캬아 나무에 걸려요 뭐야 여기 문이 없는데 내가 아는 창고가 아닌가 하하하하 저런 저런 아주 후기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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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아 나 우지야 우지앞 우지앞에 사는 모두가 평등하다 우와 완전 새로운 파밍지역이라 어떻게 되죠 여기 오면 SR을 써야지 여러분 빅핸디 오면은 SR을 써야돼 아 기다리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요 구멍차 어 보라색 연막 헐 아 뭐야 보라색 연막이 아니잖아 허어 맞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아하 우와아 아는 줄 알았어 겉만 보라색인 줄 헐 졸라 예뻐 어떻게 해 흐이 날씨가 너무 추워 흐이 흐이 가서 외투 좀 입고 올까 아 여름에 배웠더니 재채기가 끊이지라 하하하하 진짜 추운거지 컨셉인지 헷갈린다고 지금은 보고 먹으러 가는 중 내 상투 스킨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걸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까무라칠걸 내가 가져가주면 제일 예쁜거 같애 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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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가냐 너는 세웠을때부터 죽은 운명이었어 아니 나를 만났을때부터 죽은 운명이었어 흐이 나 케이블카 타고 싶은데 자비잠 밖인데?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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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서 타면 타도 되는거 맞아?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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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 뭐지 지졌다 와 놀이공원 온 느낌이야 계속 흘린다 허 판자 버스트 이렇게 많다 흐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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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미쳤다 젠라 아 뭐야 힘났는데 彼得 흐흐흐흐흐흐흥 장비 어部엘산다랬는데 어 보급이다 methods 날에 타고 낙하선 있는거 맞지 간다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너무 예뻐 나 저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서클 아픈데 여러분 경복사냐? 아 뭐야 털렀네 보급해서 펀쳐놨어 여러분 아프다 큰일났다 내 스스로 게임을 난리돌 올려버렸다 잘 보이는거 없지 아니? 아하하하 와.. 내 여기 판척.. 이게 판척으로 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냐? 판체 네개씩 들고 다닐 수있겠다 미쳤다 진짜 아 몰라 덤벼 덤벼 으아아아 으아아악 미쳤다 이런 미친 맥과 아 이게 왜 아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줘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왜 줘 벌써 왔나 판처 퍼스트 판처 퍼스트 뭐야 너무 재밌겠잖아 아 진다 우와 판처 다섯 개야 여러분 여기 공짜가 치솟아 요새 아 아쉽다 거리가 뭐랄지 모르겠다 차수리 겹치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데 아 이거 판처 퍼스트 말이 안 돼 잘 쏜다 같이 한쪽 보수가 되자 여러분 판처한테 죽었을 적을 생각하면은 너를 바라만 바라만 아 그리고 있다 내가 어제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와 내가 삼뚝 보여줄게 여러분 진짜 삼뚝 스킨이 진짜 미친게 나왔어 어때 내 수노모빌 내가 이거 타고 가면은 보급해서 죽겠지 호호 네 호호 일단은 보급부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차를 타고 아 도로로 가야겠다 아 제발 제발 털리지 말아라 아 내가 빨리 갈게 아 제발 아무도 안 먹기를 먹고 도망가는게 아니었어 그거 되는 부분? 아무도 안 온 부분? 이야 맛있어 가방 맛있어 짜잔 내 삼뚝 어떤데 내 삼뚝 어떤데 미쳤다 가방까지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야 이거 임자로 진짜 귀여운데 내가 최근에 샀던 삼뚝 중에 제일 맘에 든다 나의 크리스마스 지나도 계속 끼고 있을거야 차 박혀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팔소리 집티 와 나 피해 안 먹었으면 큰일날 거랬다 와 왼쪽으로는 나 여기로 갈라 그랬는데 막혀있어가지고 오호 자 여기서 파이브 야 엄마 와 진짜 너무 총을 잘 쐈는데 어떡하지 고수의 엄마 고수의 엄마 고수의 엄마 그래 결정했어 아 써클이 왜이래 이거 워호 무익마리 살키 왼쪽 오른쪽 앉았다가 왼쪽, 오른쪽, 앉았다가 놓았다 아아 죄송합니다 아 나 너무 빨개 아하하하 아 나 캐릭터 너무 빨개 아 저 예뻐서 좋아했는데 저기있다 얌이 와 이거 지옥 쟤는 무서운데 까줘 쟤는 있을 것 같은 위치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헉 안에 있겠다 너무 있을 것 같은데 이야 아 2명인데 2명 울 것 2명 4명 5명 5명 2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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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는거 아니야? 왜지 아까 여기 차 소리가 났나? 어 저기 있네 이 차 잡았다 붙었다 쟤 붙었다 쟤 나 잡았다 할 때 아 나 너무 많이 깠어 근데 점서클이 점서클이 여기 저 돌을 내가 먹을까? 오 시팅기 하나 같아 오 시팅기 하나 같아 아야 아 날씨라 나이스 차 기뻐 지지 마이수 유하 아 재밌다 빅캔디 너무 재밌다